사업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인정욕구도 갑자기 생기면서 피해식도 갑자기 더 외제차를 타고 참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오늘 2주엔 바로 실패 극복 편입니다 창업 꿈꾸시는 분들에게 좋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창업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열정이 너무 있고 패기도 넘치고 자신감 있게끔 어릴 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토머치하게 이야기하고 열정을 과시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도 생기고 그리고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람들을 만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선 열정 있게끔 말을 하고 사람 관계에서 상처도 받을 텐데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상처받지 말고 계속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나가면서 결과를 만들면 과거에 좀 쑥스러웠던 부분들이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하고 우리 작가님 만났었을 때 옛날에 또 너무 가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 잊혀지고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릴 때는 상처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많이 받죠 대표님이 지금 작신 브랜드 전국에 425점 그다음에 매출, 연매출 316호 이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사실 저는 이제 8년 전부터 대표님을 알고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제 그늘을 알고 있죠 이렇게 지금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대표님이지만 이 대표님이 사실 좀 힘드신 적이 있잖아요 티켓몬스에서 팀장 하시다가 그룹홍코리아에서 본부장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교육회사 하다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작심인데 이 세 번째 교육회사를 할 때 쯤에 저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뭔가 이분이 조금 암울할 수도 있겠다 잠깐 동안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 사이에 좀 힘든 시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힘드셨고 그다음에 왜 힘드셨는지 그 회사에 있을 때 회사의 명함이 전주를 착각했던 것 같아요 티켓몬스 그룹코리아 네 회사에 있을 때 그때 당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제 저희 업계에서 업에서는 다 만나 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에 딱 나오니까 명함이 없는 거예요 명함이 없죠 그래서 심지어 처음에는 제가 만든 회사의 ING스토리라는 명함을 들고 다녔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물어보는데 설명하는 데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과의 계리가 저는 한 달 전에 회사를 나왔는데 한 달 전과 현재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서 저는 ING스토리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이 사업에 집중해서 이걸 키워야 되는데 이 본질에 집중해서 이걸 키워야 되는데 인정욕구도 갑자기 생기면서 피해식도 갑자기 더 없던 피해식도 생기고 그러면서 온전히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이야기로 건전하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이면에 다른 것들로 막 저를 채우려고 그러고 보여주려고 하면서 막 사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더 잘 될 리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도 작가님 될 때 참 강의 회사를 할 때 참 힘들었던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후광을 내 후광으로 착각한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회사에서 내가 너무 일을 잘하고 있어도 사실은 그 반 정도의 역할을 회사가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회사가 그 반을 되게 쉽게 해주는데 뭔가 그런 기한 부분이 사실 있긴 하잖아요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나와봐야 진짜 진짜 배기 내 실력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때 좀 인간한 게 희감도 많이 가졌겠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최연소 팀장, 최연소 본부장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 그때 나이가 23살, 4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방송도 나오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명암들이 다 없어지니까 순순히 그냥 강남구인 거예요 이름 특이한 그냥 어린 친구인 거예요 당돌아 근데 이 친구가 과거는 과거고 현재 그래서 뭐 하고 있냐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뤄놓은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뤄낸 게 없구나 내가 지금 ING 스토리라는 걸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야기 꼬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폐의식의 옛날 얘기 자꾸 과거 얘기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의 이미지도 그런 ING 스토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자꾸 회사 나왔는데 전 회사 얘기를 하지 이런 이미지들도 만들어졌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계리감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가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좀 좋은 차를 탔던 것 같아요 뭐 탔었죠? 네 그때 23살 나이에 그쵸 제가 이제 수준에 맞지 않게 그 외제차를 타고 좀 그것도 리스로 사서 매월 리스 얼마였는데 매월 그 한 300만원씩 내면서 제가 가량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외제차 독일 브랜드인가요? 아 예예 혹시 벤 예예 CC는 좀 높은가? 네 그래서 가벼운 C클래스 다니고 아니죠 아니죠 좋은 게 네 좋은 거 한번 타보려고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그때 저는 참 그때 경험이 그래도 지금에 와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면서 그 절대 이제 그러지 말자 정말 내실을 다지자 이랬던 게 저는 지금의 이 회사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도 원장님들과 뵈면 강대표 골프 치세요 또는 투자자분들도 강대표님 골프 치세요 이러는데 저는 골프 안 치거든요 그리고 취미가 지금 딱히 없어요 근데 골프 배우셔야죠 한번 치러 가요 이러다가도 갑자기 한 1분 뒤에 아닙니다 강대표님은 지금 사업에 좀 더 집중하셔야지 아닙니다 이러면서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이 사업을 정말 더 안정적이고 단단한 계도에 울려갈 때까지 최대한 그런 실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주변에 그런 현혹? 이런 것들을 안 당하려고 회사에서 좀 참 최선을 다하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취하셨던 게 차 하나 더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강남구 대표님이랑 미팅 장소가 강남이었거든 근데 대표님 집이 강남이 아니야 네 맞아요 집이 어디였죠 그때?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경기도 안양에서만 계속 살았어요 아니 근데 왜 미팅을 항상 강남에 산다고? 참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안양이나 뭐 작가님 사는 중간에서 만나도 되는데 참 그때는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남에서 계속 사람들을 만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참 지금은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각각 흑역사니까 잘 되셨으니까 제가 여쭤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특히 젊으신 분들이 내가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모습을 왜냐면 남들이 다 자기 좋은 차 그 다음에 뭐 좋은 집 명품 가방 이런 거 보여주니까 우리도 당연히 보여주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자기는 되게 허름한 집이 사는데 차는 외제차를 사버리고 그리고 그거를 각기 되게 허덕이고 있고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닐 수 있죠 그쵸 비정상적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 내 내실보다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대표님은 각각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값지다고는 얘기했지만 저는 후회 많이 하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진짜 내가 아니라 그런 회사를 다니다 나와서 그런 피해식에 의해서 피해식을 지우기 위해서 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고 그게 내면이 아니라 외부의 요소로 그걸 채우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현실과 괴리 있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좀 빠르게 손절하시고 이게 현실로 돌아와서 내실을 다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대표님이 전혀 그러지 않으신다고 지금 425점에 매출 300억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안 하신다고 지금은 왜 안 하시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 결과물로 내실을 다지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도 내놔도 되는 떳떳한 제 명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ING 스토리 작심의 강남구 대표입니다 라고 소개해도 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만들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물어봐도 벌써 눈빛과 열정이 과거와는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보여지는 게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된 거고 또 하면서 또 그런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 이상으로 또 내면이 금전적인 것들을 또 채워나가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엔 보여줄 게 없었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거 지금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어차피 알아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한 결과물이 우리 ING 스토리라는 작심이라는 서비스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봤었을 때 강남구라는 친구는 결과물이 있는 친구구나 열심히에 대해 살아서 그렇게 알아줄 수 있어서 지금은 굳이 네 대표님 최종환이 고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불이익이나 어려운 건 없었나요 사실 지금에 와서야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힘들었어요 뭐가 안 돼서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스스로가 뭐가 안 되면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안 되나 내가 못 배워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피해식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대학 얘기가 나오거나 그렇죠 그게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네 그냥 나오는 건데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대학 얘기하지? 내가 고조는 거 알고 물어보는 거야 네 막 이러면서 그런 피해식은 참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지금도 없지 않지만 지금은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후회하지 않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힘들었고 안 될 때마다 사실은 다 학력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자괴감이 계속 빠지고 그랬죠 네 사실 대표님 외에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서 지금 뭐 권실하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어쨌든 대졸자가 우리나라가 한 6, 7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로 인한 차별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걸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대표님 여기까지 올라오셨던 극복의 방법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건데 네 확신을 가지고 어쨌든 대학을 가지 않고 사회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확신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으면 떳떳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반드시 내가 대학을 안 가고 사회에 나온 거에 대한 이유를 증명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게 나의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힘이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게 꼭 피해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힘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잘 나가다가 이렇게 밑바닥 쳤을 때 저도 사실 엄청 두려웠거든요 진짜 나 이렇게 끝나나? 오도 올라갈까? 네 이렇게 끝나나? 온갖 피해싱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시선 그 거만하게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로 인한 주변에서 또 잘됐다 막 또 이런 부정적인 시선들 막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네 진짜로 막 그러면서 근데 그거를 다시 정말 포기하지 않는 이 힘으로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지어짜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끈을 놓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야 가시기 전에 대표님이 예전에 팀원 그룹에서 다 영업 1등 하셨잖아요 네 그 영업 1등 비결 좀 알려주세요 모두에게나 사실 영업은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 네 맞습니다 저는 영업은 확신과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은 내가 지금 팔고자 하는 이 물건 그리고 내가 팔고 있는 이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장점을 명확하게 알고 이게 상대가 샀을 때 상대가 나와 함께 했을 때 이게 상대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안 들면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팔지도 못해요 심지어 왜냐하면 내가 진짜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게 상대가 좋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확신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진짜 세일즈는 솔직함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작가님이 입고 있는 티셔츠가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작가님이 타고 있는 차가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와! 그 티셔츠 정말 예쁘고 그 정말 차가 멋지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 인사치례가 아니라 진짜 디테일하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정말 고도의 고도의 세일즈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작가님한테 오자마자 촬영장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 네 그러면서 저도 왜냐면 놀랬어요 촬영장이 너무 예뻐서 저는 왜냐면 들어왔는데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이 생각했던 촬영장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근데 그 놀란 상태에서 제가 꿍하고 말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작가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이러면서 이제 작가님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한 8년 전에는 아마 8년 전에 이 스튜디오 왔었으면 저는 막 말 안 하고 꿍하고 있었을 거예요 비교를 굳이 하자면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지금은 와 너무 이제 잘되신 거에 축하드리고 이런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 저는 이런 게 저는 최고의 스며드는 세일즈가 아니에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만약에 김 작가를 받는데 김 작가 입은 티셔츠가 너무 별로야 뭐 그럴 수도 있죠 차이님도 별로야 그럼 이걸 솔직하게 하면 그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 아 저는 상대의 장점만 보려고 하지 단점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비즈니스 하면서도 아이템 이거 왜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막 오만 가지 의견 다 냈는데 잘될 것 같은 거 얘기하면 잘 많이 의견을 못 내거든요 저는 장점을 최대한 보려고 해요 확신과 솔직함은 단점이 아닌 장점 쪽에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한다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 것이다 네 혹시 실제 예시는 있었나요? 실제 티켓몬스터에서 제가 영업을 할 당시에 한 가게 사장님이 만났는데 너무 전문 용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쁘게 보면 왜 굳이 어려운 단어를 쓰지 그치 왜 대화하는데 왜 그러지 똑똑한 척 하는 건가 똑똑한 척 하고 싶은 건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걸 장점으로 보고 혹시 이 레스토랑 가게 운영하시기 전에 대기업에서 혹시 근무하셨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센스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께서 과거 이야기를 계속 털어놓을 수 있게끔 그래서 마음을 살 수 있는 게 세일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거를 빨리 바꿔서 그 사람 이야기를 이를 얘기 말고 그 사람 이야기를 계속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함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운동 좀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한테 혹시 옛날에 무술 배우셨어요? 네 특정사 출신인가요? 네 아니더라도 기분 좋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표님을 인터뷰에 초청한 이유가 실패 때문이에요 실패 대표님은 제가 예전에 실패를 한 걸 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이 일어설 수 있을까도 봤는데 걱정 어린이 눈으로 보긴 했는데 또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또 굉장히 잘 되시는 거 보고 또 이게 몇 년 만에 한 5년 만에 400호점까지 추진력이 가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뭐 굉장히 좋은 학교를 나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뭐 환경이 가정적이고 금전적으로 제가 알기로 유복한 편은 아니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0호점에서 400호점 0호점에서 매출액 300억까지 만든 그리고 옛날에 바닥도 한 번 친 사람 실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해주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죠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방송을 촬영하고 있지만 저라고 지금 고민이 없지 않고 고민 정말 많고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하루하루 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하다보면 세상이 그렇게 막 냉정하고 막 그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고 방식으로 그런 마인드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앞으로 또 힘든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위기가 있을 텐데 그때 또 저도 열심히 해서 또 극복할 테니까 김 작가님 불러주시면 제가 방송 나와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대표님이 420호점까지 작심 브랜드를 만들면서 그 420개라는 숫자가 부럽다기보다 그 420이라는 숫자가 그냥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잖아요 답사를 했어야 될 것이고 거기 인테리어 업체 뭐 다른 건물주랑 만나서 논의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고 이 모든 것들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그만큼 많이 성장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실패하셨을 때 그것조차 이제 경험이 되셔서 지금 너무 잘 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갑고 8년 만에 즐거운 시간이네요 저의 흑역사를 한 가지 질문 여기서 한 가지 그냥 번의 질문입니다 번의 질문 8년 전에 김 작가 만났잖아요 8년 전에 김 작가는 어땠나요? 아니 김 작가님이 지금이랑 똑같고 그때는 조금 더 그 작가님이 그때는 방송할 때가 아니고 책 쓸 때이셨어요 책을 전부는 쓸 때 그래서 그때 되게 열심히 인터뷰하러 다니셨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지금 똑같아요 그냥 김 작가님이 엄청 겸손하셨고 제 이미지에서는 김 작가님은 그때도 되게 낮추시면서 인터뷰 하시고 그리고 또 그냥 제 얘기 되게 잘 들어주셨죠 제가 그때는 이렇게 어깨뽕이 들어가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와 오늘 김 작가님을 8년 만에 뵀는데 아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8년 전에 어깨뽕 이럴 때 만나 뵀는데 그래서 그때 너무 사실 나이스였어요 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오늘 만나 뵈 손님은 이제 프리미어 독서실 브랜드 작심의 강남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